경북예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. 안동 하외마을이 로컬백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상에 선정됐습니다. 문체부는 지역대표 문화명소와 콘텐츠 인물 등을 선정한 로컬백 중 지역의 특색을 잘 활용한 안동 하외마을과 진주남강 유등축제, 대전 성심당 3곳을 지역문화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. 지역문화대상에 선정된 하외마을은 유교책판과 징비록, 병산서원 등 사유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탈 별신구탈놀이, 하회선 유줄불놀이 등의 놀이 문화가 어우러진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